난 어쩔어 오늘 뚱땡인가 봐 왜요? 샐러드 먹으니까 배가 좀 차네요 다 닦자 그냥 오늘 컵이 왔어요 제 최애 진진님 영상을 보고 큐리티 요거 요크셔테리어 컵을 샀습니다 진진님 친구 쿠폰 쓰고 뭐 할인해가지고 7,000원대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먹을 거예요 요즘에 던킨 캡슐에 진짜 빠져가지고 먹는데 캡슐 2개 어우 지려야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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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인 게 무리 없었다니 얼굴은 유머 컵은 감성 왜? 여기요 웃겨? 응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톡 봐주시겠어요? 응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존 새우버거 다 크림도 있어요 자 크림도 있어요 흑슨도 감자튀김 감사합니다 나도 맛있어? 오잉 월링 오잉 월링 오잉 월링 음 맛있어요? 응 더블패티 새우버거 먹어오겠습니다 제 것도 좀 주인공이에요 제 거 맛있어요 음 음 어 저거 보면서 먹었어요 또 맛있어요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난 어쩔어 오늘 쏙땡인가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해 넣어 응 여보 동네 잘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주면 되나? 희생 오구 말기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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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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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드로 먹어볼게요. 만나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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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드 먹으니까 배가 좀 차네요. 샐러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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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찜 맛있게 쉬웅이게 새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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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기 후라이드 맛있다 맛있다 니가 최고 맛있어 은근 매콤하지 않아? 살짝? 살짝? 요한이래ㅋㅋ 짜두짜두 짜두짜두 짜두 짜두 짜두짜두 짜두짜두 짜두